자 MC 황선중이 경기 틴즈 뮤지컬 홍보 서포터즈 하이틴즈 발대식에 자리했습니다. 경기 상상 캠퍼스 교육관에서 함께했습니다. 코로나 시대의 행사이기 때문에 사회자인 저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. 같은 지역끼리 팀을 구성하고 그 구성에서 조장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. 사탕은 충분합니다. 분위기 조성 프로그램, 팀 구성 프로그램, 팀과 팀 대결 프로그램,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. 처음 만난 자리지만 오랜 친구처럼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